첫 번째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이번 달 수익률이 11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리뷰할 118이네요. 그렇죠? 이제 실적 그 저기 오늘 리뷰할 정도 보시면 오픈 엣지가 있고 유로 메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콤, 제시연, 그 다음에 대맹에너지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유로 메카부터 잠깐 한번 보자고요. 유로 메카 오늘 2차 목표가가 달성이 돼가지고 누적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자 유로 메카는 오늘 지금 현재 14.83까지 장중에 지금 16%까지 올랐는데 2차 목표가는 달성이 되었습니다. 2만원까지 일단 갔어요. 그래서 27.7%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자 이 종목은 역시 이제 신규주죠. 신규주인데 거의 뭐 반토막 났다가 그렇죠? 이거가 비슷한 게 이제 SBB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토막 났다가 지금 한 70%까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들 많이 빠진 종목들 좀 잘 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이제 이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1월 초에 삼성이 투자를 600억이죠. 600억 투자한다는 소식에 로봇주들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AI 종목들 상승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돌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차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까 이제 최고가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헤치가 있는데 오픈헤치 이것도 이제 2차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최고가는 이제 35.9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목표가 달성이 됐고 요거는 요것도 약간 이제 그 유로맥하고 비슷하죠. 자 여기서 이 전저점을 스트레이트로 깼다가 또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뭐 전형적으로 손절받고 갔다 땡기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날 매수를 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코콤이에요. 코콤을 이제 48%까지 올라갔는데 코콤은 48.7이죠. 코콤 48.7까지 갔다가 과연 이 앞전구점을 다시 넘기느냐 이것도 2차 목표가는 그냥 뭐 좀 벌써 달성이 됐고 넘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도 마이너스 1.58 고점이 뭐 8,900에서 9,000원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한 고점 기준으로 한 10%밖에 지금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처음에는 이제 드론으로 이제 땡겼습니다. 드론으로 땡겼다가 올라갈 때 이제 또 며칠 전에 상한가 갈 때는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 또 테마로 또 땡겼고 이래저래 이제 발을 막 여기 지금 테마주에 여러 가지 테마주에 속해가지고 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단연코 지금 1등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도 보시면 이제 상한가 붙일 때 엄청나게 이렇게 거래랑 보시면 늘어났죠. 그죠? 그리고 연속 3일 뺐는데 10%를 거래대금도 거의 없이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또 드론이나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에 스마트 그리드 뉴스가 나오면 한 번 다시 한 번 또 신고가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 일단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연까지 보고 제시연은 제시연도 얘가 1등인 줄 알았지만 얘가 1등이 아니라 코콤이 이제 먼저 갔어요. 그래서 제시연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한 10% 빠져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앞전 고점 돌파 역시 드론 관련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요. 한 번 지켜보도록 하고 이거는 이제 2차 목표가가 달성이 안 됐는데 앞전 고점을 넘기면 2차 목표가도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신규 종목을 한 번 매수를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신규 종목은 이제 실적 모멘텀 있는 테마주인데 정말 저 말하고 똑같아요. 실적이 나오는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6,790원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엑스 코플레이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은 잭시미스라는 레깅스 브랜드, 요가 브랜드죠. 를 파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레깅스를 잘 안 입으니까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보니까 레깅스 하나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났나? 매출이 났나? 이 정도로 잭시미스라는 브랜드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 회사가 사실은 이 테마주로 묶이기 아까운 실적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차트로 좀 보면 이 종목은 이제 의류 관련 주죠. 그러니까 의류 테마주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에 대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세가 별로 안 터졌어요. 안 터졌다가 여기 이제 7,000원 이 라인을 깨자마자 무려 반토막이 났어요. 4,400원까지 뺐습니다. 4,400원까지 뺐다가 다시 한번 스트레트로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올려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많이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잠깐 보도록 하시면 이게 이제 이게 잭시믹스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는 홍콩 타임스케어 오프라인 매장에 나와있는 잭시믹스라는 매장인데요. 이 오프라인 잭시믹스 오프라인 매장이 지금 48개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할인점이나 이런 데 잘 가는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여성분들한테는 대단히 유명한 브랜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출의 80%가 이 잭시믹스 이 브랜드로 팔리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잭시믹스 이제 이 자료를 한번 구해보려고 좀 이제 돌아다녀봤는데 인터넷에 전부 다 레깅스를 입은 여자 모델들밖에 없더라고요. 완전한 그죠?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이 종목이 레깅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 이게 어마무시하게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여기가 이 주황색이 녹색이 주황색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2018, 2019, 2020 이렇게 계속적으로 100% 이상이나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깅스가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도 지금 2020년도가 이제 1400억이었는데 2021년도는 1700억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브랜드 엑스 코프레이션은 레깅스 시장에서 제일 시장이 큰 데가 미국이죠. 그 다음이 일본인데 일본에서는 레깅스 시장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일본을 뚫어야 미국에 준취를 할 수 있는데 일본에 이제 매장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지금 실적이 그렇게 잘 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일본까지 뚫으면 미국까지 진출하면서 지금 레깅스 시장 규모가 10년 동안 계속 9.9% 이상이나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인 시장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 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지금 보시면 한 18% 수준의 어떤 또 매출액의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남성들 레깅스 시장까지 이렇게 좀 늘어나면 브랜드 코퍼레이션 엑스 코퍼레이션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이제 사실은 정치 테마지로도 약간 엮여져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을 편입을 해주셨고 이제 이 종목도 이제 결국에는 의류 쪽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국의 리오프닝 부분에도 수혜를 좀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또 의류 관련주들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리오프닝 쪽의 모멘텀까지 한번 기대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정치 테마지로 약간 엮었지만 엮이고 있지만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종목을 굳이 정치 테마지로 엮을 필요가 있냐 이럴 정도로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의류 업체들의 어떤 상승 랠리가 그렇게 좀 뜸하죠.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어떤 실적이 좋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모멘텀은 지금 정치 테마지로 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당대표 선출이 3월 8일입니다. 3월 8일이기 때문에 구정 지나면 구정이 아니고 이제 설 연 중이니까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권에서 당대표 선언하고 또 지난 주말에 또 지지율이 나왔지만 매주마다 또 지지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지는 월요일이 중요합니다. 월요일이 항상 이제 주말에 그 ARS 그거를 여론조사를 했다가 월요일날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날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급등락이 연출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번 주말에 좀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여론조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점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는 7,150원을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8,850원 손절가는 5,6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